자 지금부터는 여러가지 화학반응에서의 규칙 세가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량보존법칙이라는 것을 배울텐데요. 일단 질량보존법칙이 뭘까요? 일단 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유추를 좀 해 보시고요. 그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는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후의 전체 질량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앙금생성반응과 기체발생반응 두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앙금생성반응입니다. 준비물 탄산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 각각 10ml를 시약병에 넣고 중요합니다. 뚜껑을 닫아서 전체 질량을 측정합니다. 뚜껑 닫는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뚜껑을 열어서 이제 가수용액을 시약병 나에 부어서 반응을 시킵니다. 자 지금 앙금생성반응인거 하얀 앙금생성되는거 보이죠? 자 여기서 주의할거는 용액을 섞을 때 시약병 바깥으로 튀거나 흐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장갑 끼고 있는거 보이죠? 손에 묻었을 경우에 즉시 씻어내도록 합니다. 자 반응 전과 반응 후 324.28로 질량이 같은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번째 기체발생반응이구요. 탄산수소나트륨 0.5g을 지금 전자저울로 재고 있습니다. 종이를 깔고 약포질을 깔고 재물이구요. 페트병에 넣기 위해서 말아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시험관에 식초 10ml를 담아서 페트병에 넣습니다. 자 섞이지 않게 쏟아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넣고 질량을 측정합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건 뚜껑을 반드시 닫고 실험을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뚜껑을 닫았다 체크해 주시구요. 자 그래서 기울여서 식초와 탄산수소나트륨 반응을 시키고 그러면 이제 기체가 발생할겁니다. 그러면 더이상 반응이 진행이 되지 않을때 전체질량을 측정을 해봅니다. 자 그랬을때 질량을 측정했더니 반응 전과 후 모두 38.79로 질량이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27페이지 27페이지의 정 위에 방금 생성 반응 정리 2번 하고 그 다음에 기체 발생 반응의 정리 2번에 보면 질문이 반응 전후의 전체질량은 어떻게 되는가 그 까닭을 설명해 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답은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왜 전체질량이 같을까요? 자 일단 여기서 뚜껑을 닫고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빠져나가는 기체의 양도 없구요. 그 다음 앙금 생성 반응에서도 가라앉았을 때 떠내 뭐 반응 후에 떠내거나 하는 양도 없었죠. 그러면 결국은 그 안에서의 물질이 아 물질이 그 병 페트병이나 시약병 안에서만 반응을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앙금 생성 반응이나 기체 생성 반응에서 자 정리합시다. 자 반응 전후의 전체질량은 변하지 않는다였구요. 그 까닭은요. 정리하면 뭐라고 적어놓으면 될까요? 자 원자의 배열이 변해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이 되어도 자 결론은 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원자 종류 개수 변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말이랑 우리 질량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말이랑 한번 유추를 해 봅시다. 질량 보존이 뭘까요? 질량 물질의 질량을 의미하고요. 보존은요. 말 그대로 보존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화학 반응의 규칙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량 보존 법칙이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자 28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자 28페이지에 자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 아까 정리했죠. 물질을 이루는 원자나 이온은 배열만 달라집니다. 배열만 달라질 뿐 새롭게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반응이 일어난 후에도 전체 질량은 달라지지 않는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아까 탄산 나트륨 수용액 염화칼슘 수용액 자 요거랑 반응을 하면 자 우리 반응식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요거 두개 반응하면 우리 자 나중에 반응식 정리한거 선생님이 과학밴드에다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거 보고 나중에 반응식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구요. 자 이때 발생한 앙금은 뭐지? 탄산칼슘 입니다. 그죠? 그래서 앙금이 생성돼서 가라앉아도 결국은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라는 거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질량 보존 법칙이란 반응 전과 후 물질 전체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법칙을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유는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합시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가 아니라 기억을 해두는게 좋을까요? 자 이거 질량 보존 법칙 누가 발표했다? 라부아지에 라는 화학자가 1772년 프랑스의 화학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질량 보존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질량 보존 법칙 즉 반응 전과 후의 물질 전체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법칙인데 그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설명은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메타놀의 연소 반응을 입자 모형으로 나타내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가지고 한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우리 보면요 메타놀 지금 탄소는 까만색으로 그 다음에 산소는 빨간색으로 수소는 이렇게 흰 입자로 표현을 했는데 앞뒤 개수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질량 보존 법칙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앞에 몇 개입니까? 두 개구요 까만 거 뒤에는요 뒤에도 두 개네요 산소는요 좀 많은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개 그 다음 뒤에는 물에 하나 둘 셋 넷 이산화탄소에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 수소는요 메타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개 자 뒤에는 물에 둘레 여섯 여덟 개 자 그럼 비교해 봅시다. 자 화학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을 입자모형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자 앞에 적은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겠네요 뭐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이란 반응 전후의 물질 전체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라는 법칙을 말하는데 이유는 결국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화학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할까요?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지금 29페이지입니다 우리 중요 표시 좀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지금 요 부분 좀 묶어 주시고요 요 부분 좀 묶어 주세요 자 단락을 나눠서 우리가 좀 중요한 걸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종이를 태우면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 기체가 발생하고 기체들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므로 반응 후에 질량이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반응일까요? 기체 발생 반응입니다 자 이 한 개를 지금 얘기를 해놨고요 그냥 두 번째 이와 달리 강철솜이라는 애를 태우면 강철솜이 공기 중의 산소랑 결합을 해서 산화철이 생성되므로 반응하면서 결합한 산소의 질량만큼 반응 후 질량이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강철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금속 금속이 산소랑 결합한 금속이라고 합시다 자 산화금속이 생성되면서 질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질량이 감소하는 반응도 있고요 질량이 증가하는 반응도 있는데 그러면 결국 질량 보존의 법칙은 그러면 질량 보존 법칙 이거 모든 반응에서 성립하는 걸까요?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종이와 강철솜의 연소 반응에서 즉 산소 둘 다 산소랑 반응하는 거죠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을 한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자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에 또는 생성물에 기체가 포함되어 있으면 반응 후 전체 질량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질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또는 질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보면 공기 중으로 날아간 기체의 질량 날아간 기체의 질량 그 다음에 결합한 산소의 질량 어차피 산소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모두 고려하게 되면 결국은 전체 질량 반응이 일어날 때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할까요? 닫힌 개에서의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막아놨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전체적인 큰 공간에서 봤을 때는 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간다 또는 결합해서 붙는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는 결국은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반드시 질량보존법칙 질량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아까 선생님이 좀 중요 표시 하라고 얘기했는데 뚜껑이 뚜껑을 닫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뚜껑을 열어놨다 이랬을 때는 질량보존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날아갔으니까 그만큼의 질량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질량보존법칙 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갔다 뭐 결합했다 했을 때 전체 질량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주려면 뚜껑을 닫았다 닫힌 개에서 막혀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거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오른쪽에 보면 물리변화에서도 물리변화에서도 질량은 보존될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리변화가 뭐였죠? 상태가 변하는 거였죠? 그럼 물질이 변했나요? 물질 자체는 변한 게 아니라 그랬죠? 여기 지금 보면 상태나 모양이 변하는 거지 입자의 종류 개수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 모든 상황에서의 모든 변화에서 질량 보존은 성립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질량 보존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특별하게 특별하게 화학변화에서의 얘기입니다 자 물리변화에서도 질량 보존법칙이라고 얘기하나요? 그거 아니죠 화학변화에서의 질량 보존법칙 즉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은 보존된다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반응 모형으로 나타내서 질량 보존법칙 성립하는 거 요거는 한번 친구들이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질량 보존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두번째 법칙 얘기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번째 법칙은 우리가 일정성분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항상 과학시간에 새로운 용어가 나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유추를 하고 시작을 해보세요 일정성분비 일정하다 그죠 그 다음에 성분이 그런데 그 비율이 일정하다 말 그대로입니다 화학반응을 할 때 물질이 어 반응을 하는데 그 성분의 비율이 일정하게 결합한다 그럼 이제 요 말을 어떻게 풀어내면 될까 요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자 여기 장난감 조립하는 걸로 비유를 해놨는데 한번 짠 이렇게 하면 자동차가 완성되는거지 나도 형과 똑같은 자동차를 만들어봐야지 어 바퀴가 모자라서 똑같은 자동차를 만들 수가 없네 장난감을 조립하는 것처럼 화합물이 만들어진다면 구성원소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할까 이렇게 해서는 개수비가 일정해야만 완벽한 또는 완성된 생성물이 만들어진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해보기를 보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지금 보면 물 분자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건데 자 흰색 공 10개에 각각 숫자 1을 쓰고 빨간 공 10개에다가 숫자 16을 쓰세요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도음말이라고 되어있는데 요거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자 흰색 공은 수소 혼자를 지금 표현하고 빨간색 공은 산소 혼자를 나타내는데 각각 1, 16 요거는 수소와 산소 원자의 상대적 질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걸 나중에 우리 고등학교 가면 원자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자량 자 결국은 이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물 분자 화학식은 어떻게 되죠? H2O죠 그럼 이렇게 결합하는 개수의 비율이 결국 2 대 1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결합하는 개수의 비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질량의 비율도 일정하다 그게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자 우리 예시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일정 성분비 법칙은 누가 얘기를 했느냐면요 이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도 프랑스 과학자고요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화합물이 생성될 때 각각의 구석 원소들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서 수소와 산소가 결합할 때 이때 지금 얘는 물 분자는 H2O더라 그럼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갠데 얘는 상대적인 질량이 1 수소는 그 다음에 산소는 16으로 정해져 있다 자 그러면 물을 구성하는 수소 원자의 개수는 2개 산소 원자의 개수는 1개이므로 결국 수소와 산소의 질량비는 2대 16 즉 1대 8이라는 질량비로 항상 정해져 있다 요겁니다 자 그래서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는 거는요 자 두 물 두 가지 이상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이 물질이 반응할 때 새로운 화합물이 생성될 때의 그 반응하는 물질 사이에서 일정한 우순비 질량비가 성립하는 것을 우리는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왜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까요? 왜? 결국 질량이 일정한 지금 상대적인 질량이 정해져 있죠 질량 일정한 원자가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라는 거 그래서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니까 결국 질량비도 일정하다 그 법칙을 우리가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암모니아 분자로 한번 또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암모니아는 지금 우리가 분자식으로 쓰면 NH3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N의 상대적인 질량은 14이고 수소는 상대적인 질량이 1이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얘들은 1개 대 3개로 결합하는 이 개수비는 일정한 상황에서 그때의 이 질량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때의 질소와 수소의 질량비는 14 곱하기 1 그 다음에 1자리가 3개 그래서 결국 14 대 3으로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하더라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이다 이겁니다 자 말 그대로입니다 일정하게 결합하니까 결국 질량비도 일정하다 이렇게 쉽게 기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 좀 중요한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말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자 일단 말부터 한번 볼까요? 자 화합물이 생성될 때 반응하는 물질이 단순히 섞이는 것이 아니라 화합물이 생성될 때 반응하는 물질이 단순히 섞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는 것이므로 반응물 중 양이 적은 것에 의해 생성물의 양이 제한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자 16짜리가 요 지금 산소 16짜리가 산소가 10개가 있고 수소가 원자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얘는 물분자가 몇 개가 생성이 될까요? 자 물분자 H2O 인데 하나의 분자를 생성을 하려면 수소는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산소는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하나의 분자를 생성하려면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최종 다섯 세트까지 만들 수 있고 산소는 한 번에 하나가 필요하니까 그럼 다섯 개까지는 세트를 구성할 수 있지만 나머지 다섯 개는 남는다 하더라도 결국 수소가 없기 때문에 얘들은 결합을 할 수가 없죠 그럼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반응 비율이 2대 1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적은 애가 적은 애가 개수를 결정한다 이 개념입니다 자 그 말이고요 그래서 어려운 말은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적은 애를 기준으로 해서 몇 세트까지 만들어지느냐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밑에 보면요 자 그래프는 같은 농도의 질산납 수용액 6ml와 반응하는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의 양을 증가시킬 때 생성된 아이오딘화 납 앙금의 높이를 나타낸 것이다 앙금의 높이가 계속 높아지지 않고 일정해지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질산납 수용액 6ml가 질산납 수용액 6ml가 결국 다 반응하게 되면 뭐? 자 지금 다시요 질산납 수용액 6ml가 모두 반응하게 되면 아무리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이 더 많아진다 하더라도 얘는 지금 반응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결국 생성되는 앙금은요 최대한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유지된다 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뭐? 응 모두 여기서 얘기하면 나비온이 질산납 중에 나비온이 모두 반응에 참여해서 앙금을 생성하였음으로 안금을 생성하였음으로 앙금을 생성하였음으로 했음으로 아이오디나 이온이 더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더이상 앙금을 생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마지막 화학반응의 규칙 정리하겠습니다. 자 34페이지 갑니다. 자 마지막 기체반응법칙인데요. 자 기체반응법칙은 또 뭘까요? 새로운 또 말이 나왔죠? 근데 뭐 기체가 반응할 때 어떤 법칙이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어떤 법칙인데요? 앞에 얘기했던 일정성분비법칙 자 기체가 반응할 때 우리 앞에서 어떤 법칙이 얘기했죠? 질량보존법칙 그 다음에 일정성분비법칙 그 다음에 이 기체반응법칙 나왔죠? 자 그럼 이 기체반응법칙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 기체들이 반응물도 기체고 생성물도 기체일 때 그때 질량보존법칙도 성립하고 일정성분비법칙도 성립하더라 모든 반응은 성립을 하는데 그때 질량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체이기 때문에 기체이기 때문에 부피도 일정하게 성립하더라 그 얘기를 해주는 게 기체반응법칙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우리 해보기 보면서 연습을 해서 기체반응법칙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기체들의 부피 사이에 성립하는 정수비를 한번 구해봐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표는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들의 부피를 지금 여러 세트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항상 우리 기체들의 반응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 얘기가 반드시 있어줘야 됩니다 온도, 압력이 반드시 일정해야 됩니다 이 조건이 없으면 부피를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올 1학년 때 배웠던 거 혹시 기억이나 하나 모르겠어요 보일의 법칙, 샤르르의 법칙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대로 변하더라 이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샤르르의 법칙은요 자꾸 왜 이렇게 없어지지 샤르르의 법칙은요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비례한다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증가한다 이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왜 이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지 않으면 기체들의 부피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규칙을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조건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반응 전에 기체의 부피를 봤더니 질소와 수소가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응 후에 남은 기체의 부피가 이렇게 뭐 나와 있는 애들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생성된 암모니아 기체의 부피가 이렇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반응한 기체가 얼마일까 한번 계산해봐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쉽게 보면 되겠죠 질소 10 있고 수소 40 있었는데 수소가 10이 남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반응한 애는 질소 10에 수소 30 반응했더니 암모니아 20 생겼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소 15 수소 60 준비했는데 수소가 15가 남았대요 그럼 결국 질소 15 수소 45 반응시켰더니 암모니아 30 만들어졌다 이 얘기죠 요거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 쭉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요렇게 정리를 했을 때 그때 질소 수소 암모니아의 부피를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보래요 10대 30대 20 15대 45대 30 그럼 그거 약분해서 정리하면 얼마가 돼요 1대 3대 2가 됩니다 부피비 나타냈고요 자 이 위에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써보랍니다 질소 수소 암모니아 갑시다 질소 어떻게 쓰지 바로 씁니다 N2 수소는요 H2 암모니아는요 NH3입니다 자 개수 맞춰봅시다 두 갠데 뒤에 하나네 그럼 2 써주고 근데 수소 두 갠데 뒤에는 2 3은 6 여섯 개네요 그러면 3 자 개수비 개수비 구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1대 3대 2 나오네 어? 아까 부피비 얼마? 1대 3대 2라고 그랬어요 개수비 얼마? 1대 3대 2래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언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라면 자 다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반응물도 기체고 생성물도 기체라면 반응할 때의 개수비는 반응의 부피비와 같다 이게 뭐라고요?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책보고 정리합시다 35페이지입니다 자 아까 우리 암모니아 가지고 했죠 여기는 지금 수소와 산소 그 다음에 수증기 물 아니고 수증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봤더니 수소 산소 수증기 H2O에서 우리가 반응식을 써보면 어떻게 돼요? 2대 1대 2 개수비 2대 1대 2죠 그런데 실험을 했더니 진짜로 2대 1대 2의 부피비로 반응을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누가요? 게이리사기라는 이 지금 프랑스 과학자라는 사람이 알아냈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우리 암모니아 질소기체 수소기체 암모니아 기체 반응했을 때도 1대 3대 2의 부피비가 성립했는데 개수비도 그랬죠 자 체크해 놓으세요 갑니다 뭐라고?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우리가 요거를 스탠다드 템프리처 앤 프레셔 이라고 해서 짧게 이제부터 STP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탠다드 템프리처 앤 프레셔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그때 반응하는 기체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는 걸 즉 개수비와 부피비가 일치한다는 그 법칙을 우리가 뭐라 한다?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화학반응 자 정리하면요 화학반응은요 반응 전과 반응 후는 다 보존이 됩니다 뭐도? 질량도 보존이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입자들이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기 때문에 결국 질량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라면 결국은 반응에서의 부피비도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상황이라면 부피비도 정해진다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 결국은 다 보존되고 일정한 규칙이 유지되고 일정한 비율이 성립한다 이 반응입니다 이 규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러면 여러 가지 화학반응을 봤을 때 이 세 가지 규칙은 거의 다 성립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은 어떤 반응에서라도 닫혀있는 상황이라면 막혀있는 상황이라면 유지가 되지만 성립이 되지만 기체 반응 법칙은 반드시 반응물 생성물이 모두 기체여야 합니다 모두 기체 예를 들어서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된다 그렇게 되면 물은 액체 상태죠 그랬을 때는 기체 반응 법칙을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거 주의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기체 반응 법칙은 우리가 일정한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여기 지금 부피 안에 보니까 입자의 수가 지금 각각 한 문자씩 들어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데 일정한 부피비가 그 입자 수의 비율이랑 같다는 걸 어떻게 하는데 자 그래서 사실은 이 기체 반응 법칙을 얘기하려면 관련된 하나의 법칙을 같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하나 좀 적어 놓읍시다 책에는 없는데요 하나 좀 적어 놓으면요 사람 이름은 안 외워도 되고요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해서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얘기해 놓은 건데 자 요거는요 자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즉 자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라면 아이고 다시 자꾸 이렇게 지워지지 자 다시요 일정 압력 온도에서 모든 기체는 종류 상관없습니다 같은 부피에서 지금 같은 부피 지금 보면 다 한 분자씩 들어있죠 그래서 같은 부피에서 같은 수의 분자 분자 갖는다 요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좀 쉽게 얘기하면 쌤은 쌤은 이제 요거를 기호로 표시하는데 일정 이 온도랑 압력이 같다면 보피비나 보피비나 개수비를 얘기를 했고요 조금 빨리 진행을 했는데 좀 부족한 내용은 지금 다음 시간에 조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시간이 모자라서 조금 부족한 거는 과학 밴드에다가 선생님이 추가로 강의 내용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기까지 하고 다음은 다음 시간에는 반응의 에너지 출입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